안녕하세요. 저희는 2021년 대구 리서치 프로젝트 댄싱 바이브를 진행하고 있는 별들의 도시 은하와 댐네이션입니다. 저는 별들의 도시 은하의 유수라고요. 저희 팀은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공연과 축제 그리고 문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댐네이션이라는 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팀과 함께 현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스트리트 아트들을 한번 관심있게 연구해보고자 생각하여서 이번 리서치를 함께 하게 되었고요.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다양한 현대의 예술들을 기록하고 연구하면서 저희가 별들의 도시 은하와 댐네이션이 앞으로 공연을 어떤 방향으로 밝혀 나가야 될지를 고민해보고자 함께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현재의 공연이라든지 문화 기반으로 한 어떤 프로젝트들을 해나가며 있어서 계속 저희가 공부하고 함께 연구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서치 프로젝트가 저희 별들의 도시 은하와 댐네이션에게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대구만이 가진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구는 이제 끊이지 않고 예술을 이어온 도시이기 때문에 대구가 갖는 힘의 저력이 어디에 있을까를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해오던 것들을 못하게 되면서 겪는 심리적 불안감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몸이 가진 그 발산하는 에너지들 사람들에게 직접 전해줄 수 있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의 리서치가 그 하나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단체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는 저희들의 연구,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염병 시대에 우울해지고 힘들어진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소망이 담긴 에너지를 함께 나누고 전달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계속 좀 이어갈 수 있게 저희 두 단체가 함께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싱 바이브라고 대구에 지금 남아있는 스트릿 댄서들 그리고 기타 다른 현대무용, 한국무용, 탭댄스 여러 가지 그 세대별로 해서 저희가 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코로나 작년의 시절에 어떻게 좀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춤을 추는지 그것들을 기록하고 향후 다큐멘터리로 좀 제작을 해서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국악을 하는 팀과 저희는 이제 스트릿 댄스 하는 팀이 만나서 예전부터 좀 콜라보 작업을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은 저기 이제 국악을 하는 신규섭 씨와 이렇게 신디사이저라고 비트를 찍어서 라이브로 하는 그런 공연에 제가 이제 하우스 댄서로서 30분 동안 라이브로 단독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는 이제 좀 같이 동서양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적인 이제 공연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 기타 등등 계속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구 예술발전소는 그 작가분들이 입주해서 굉장히 많은 예술 작업들을 지금 현장에서 그 이어나가고 있는 공간인데요. 각자의 그 작업실이 있지만 그 작업실에 갇혀서 혼자 작업을 이어가기보다는 두 단체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다른 작업들의 에너지를 받아가면서 시너지를 받아서 좀 더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두 단체가 이곳에서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 작업물들을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여기 대구 예술발전소를 통해서 저희들의 작업이 한 발 한 발 쉬지 않고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의지를 좀 다져나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